밀어치기 배치인데요. 정면으로 밀어치면 키스가 나는 배치이므로 1적구의 중심에서 미세하게 오른쪽을 쳐야 합니다. 밀어치기로 칠 때 겨냥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내공과 1적구가 이루는 선, 1적구, 2적구가 이루는 선이 만나서 만드는 원호가 있습니다. 이 원호의 절반 지점, 이것이 되겠죠? 이것을 향해서 상단 당점을 유지해서 치면 됩니다. 이때 12시 방향의 무회전으로 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요. 12시 원팁의 당점으로도 부드럽게만 치면 바닥의 마찰과 굴러온 관성 때문에 저절로 밀려서 득점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밀어치기의 핵심은 두께와 상단 당점 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밀어치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세게 치려다가 두께 실수를 하거나 상단 당점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세게 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곧고 바르게 앞으로 내미는 스트로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곧바르게 치는 스트로크 연습도 필요합니다.